아 안녕하십니까 보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너스 노말시그입니다 아무 스킬도 쓰지 않겠습니다 아! 스택 안 채웠네 여기 스택을 좀 쐈지 어 됐어 마무리 오케이 좋았구요 아 렉 술심을 빼고 에르다노플 넣어놓고 주 딜이요? 암살이요 음 아우 생망입니다 썩 썩 오케이 헤헤헤 바로 하메를 가겠습니다 근데 하메에서 스킬 써도 되나? 쿨이 되려나 모르겠네 바로 갑니다 아 일단은 그건 안 쓸게요 그거 뭐지 아 언제 내려왔나 아 언제 내려왔나 오케이 카칩풀이 어려워요 아 밧 빠지고요 자 금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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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결정석 안 먹었어요 진짜로요? 히힛 아 진짜네 와아 크 2000만원 아닙니까 아유 히힛 히힛 아 결정석을 안 먹었어요? 와아 이런 2000만원을 안 먹었군요 와아 왜 안 먹었습니까 2000만원 결정석 안 먹었구나 와 아주 충격적인 결말이로구먼 아 여기서 여기서 저 스킬 안 쓸게요 나 왼쪽만 제거해줄게 습 가폼을 찾고요 음 좋은데 갔다왔죠 음 카홍 아니지 어딨어 음 밥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볼 대우를 해줍니다 세금 교체 해주고요 아 스킬 다 썼는데 이런 어 이러다도 받아버렸다 아우 마이 갓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아 이거 에르나도 갖다 버려가지고 어 어 실수했다 어 저 버프 다 날라갔다 아 이런 되나요? 아 안되네 아 빨리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와 못 깨겠다 이거? 바닥도 났는데? 야 다음 페이지도 갔어 와 미치거 미치건네 어 이런 미스가 어 잡지마 잡지마 바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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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간짜리 먹었네 어 잠깐만 스택 쌓는게 아니라 어 야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냐 아 우아 죽었다 아 다시 해야돼? 아니 이럴 수가 아... 다시 저도... 아 죽고 시작해야겠는데 와 개망 했네 죽었다 오케이 나이스샷 잘 죽었어 아 미안합니다 처음 실패해봤어요 저도 상황스럽네요 야아 밀어갖고 죽었어 이게 말이 되네요 아 처음에 에르더샷어부터 미스 나더니만 이럴줄 알았다 아 자꾸 나 데려가냐 얘는 뭐야 이럴줄 데려가 미치고 왔어 죽었네 와아 다음 페이지 가는거보다 아주 꼴보기 싫네 아 왜 제거 안하냐 아 야아 9시간을 먹으면 어떡하냐 아 30분 10분 아 이거 0%인데 아 됐다 야아 하늘에서 죽었어 죽었네 아 또 죽었다 설마 설마 뭐야 왜 끝났어요 두세번 주.. 다섯번 다 죽었어요? 하하핳 하하 아 벌써 다 죽었어? 도전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도전 아후 집게사장 진짜 죽었다 어 살았다 센터 지렸어 일단 1던질구여 어? 어우야 살았다 에르던 오바 에르던 오바 아 원래 이런거였는데 와 아까 자연스럽지 못하게 넘어가가지고 말이 되네요 세번이나 하는데 이거도 기다려 아이 끼고 잡을거니까 어이가 없네 이걸 세번이나 했네 죽어줘 한번 죽어줘 한번 죽어줘도 괜찮아? 오케이 기다려 쓸심도 넓으니까 파블로토스 마크 안나왔겠죠? 어 못본거같아 야 이거를 세번이나 했네 아 오케이 이걸로 좀 아 마지막에 좀 그랬지만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